절대, 결코 일부러 밥을 안 남긴 거는 아니다. 야, 난 세상에서 삼양라면 제일 멋있어. 저 아직 그 코치 자리에 아직 연락 없어? 거기 아직 연락이 없네. 야, 야, 그냥 여기 앉아서 먹자. 경순이! 늦다리 아저씨. 나이 먹고 어린 애들이랑 운동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죠? 어쩌겠어요, 늙은 게 죄지. 야, 니들. 세계 최초의 페이스메이커가 뭐였는 줄 아냐? 개였어요, 개. 개새끼 따라 뛰다 보니까 지도 모르게 기록이 좋아졌다 이거지. 참, 소화 안 되겠시리. 늦다리 아저씨. 저거 아저씨 들으려고 하는 소리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돼요? 버릇 나빠지게? 나이 먹으면서 죽은 게 뭔지 아냐? 특히 이수는 저흰 잘 안 들려. 다짠. 내일 저 회사에서 박 과장이 온다고 하던데 말이야. 문도 삼촌? 왜? 돈 받으러 오나? 옥자 돈? 어이, 두 분은 뭐 예전에 다 보낸 듯이 소비야. 그치? 이제 완전 우리 건데 먹자. 오! 음, 뭐 서류 같은 거 갖고 오나 보다. 어이, 축구 중계인가 한다거든. 응? 응? 어 거지러워. 어? 또 지랄이? 잘 됐네. 티비 새로 사자. 멀쩡한 것만 사긴 뭘 새로 사. 망고 주세요. 응. 많이 먹어? 응. 맛있다, 이거. 그런 것 같아. люсkel 점심료 청중 Ajax avam boost evol Num